세종시가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한데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구축에 나섭니다. 과거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 초본 등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,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행정서류 제출 없이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인원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. 세종시는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모바일 시민증 통합 서비스 등의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